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항상 버그가 발생하죠. 그 버그를 찾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디버거라고 하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저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죠. 각자 웹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저기에다가 아주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자 도구에서 어디에 있건가 안에 ESC키를 누르면 아래쪽에서 콘솔 화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로드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디버거를 쓰는 거예요. 디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일시정지시킬 것인가를 지정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추고 싶은 곳에서 이 라인 넘버를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멈추고 싶은 행에서 디버거라고 하는 코드를 임시로 작성해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입니다. 리로드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는 1이라고 하는 저 코드에서 실행이 멈춰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실행해 나가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텝 오버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저 버튼을 클릭하면 한 줄씩 실행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면 여기 스코프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a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쭉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때에 다음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거나 디버거라는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쭉 실행이 됩니다. 여기는 디버거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일시정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디버거의 핵심 기능입니다. 디버거의 진면목은 함수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파일의 함수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let a는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는 fn이라는 이름을 정하고요.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let b는 2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 안에서 a와 b를 더한 결과를 실행해 볼게요. 일단 실행하면 결과는 3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3이 나오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a는 1에서 멈춰있죠. 실행되기 직전입니다. 저기에서 제가 스텝오버를 클릭하면 한 줄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a의 값은 1이 됐고요. 여기 콜 스택을 보시면 언어미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일단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스텝오버를 클릭하면 그냥 여기서 실행이 끝나버려요. 3이 출력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고 싶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다시 리로드해서 여기서 스텝오버를 하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스텝인 투 넥스트 펑션 콜이라고 하는 저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함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함수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여기 콜 스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언어미너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fn,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나오죠. 즉 현재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미너스라는 것은 함수 바깥쪽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위 전역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텝을 보시면 로컬이 b가 아직 언디파인되고 실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한 칸 더 이동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b가 2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b값은 2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a는 이 함수 안에서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어디 선언되어 있어요? 밖에 선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 a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관심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콥에 로컬의 a는 없지만 이 a가 연결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스콥에는 a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로컬에서 찾지 못하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a는 1이라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글로벌 또는 윈도우 객체라는 거에서 뒤져보고 그래도 없으면 에러가 뜨겠죠. 실행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3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실행을 한 번에 쭉 실행을 시키려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제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fn2라는 함수고요. 저 함수 안에서는 c의 값이 3으로 세팅됐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고 fn2를 여기서 호출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리로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멈췄고요. 그리고 한 번 실행하고요. 저 안으로 들어갈 때 스텝 인투를 하셔도 되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면 여기 있는 스텝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아주 편리한 옵션이죠.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fnb가 됩니다. 그러면 로컬의 b의 값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n2를 실행할 때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라고 할 때 c는 어디 있어요? 로컬에 있으니까 3인 거고요. b는 어디 있어요? 로컬에 없죠. 로컬에 없는데 그 위에 보시면 클로저라는 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fn이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실행될 때 다시요. 함수가 정의될 때 그 함수를 감싸고 있는 함수가 있다면 그 감싸고 있는 함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값들이에요. 그런 걸 이제 클로저 라고 부르는데 이 클로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함수의 b의 값이 2다라고 알려주니까 여기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a의 경우에는 클로저에도 없죠. 하지만 스크립트에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실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나머지 결과가 실행돼서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